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낮과 밤은 왜 기분이 달라 조금 더 섬세해지는 걸까 문을 잠근 채로 멍하니 있다가 혼자 울기도 해 가끔씩 생각이 달라지는 밤이면 괜히 스쳐가는 너 때문에 울컥하지만 그때쯤 널 내게 잘했음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러고 보면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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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해봤던 그렇게 예뻤던 너는 왜 공기처럼 헤맴도는데 no way 날 괴롭혀 있던 기억은 조금 더 빨리 잊혀진다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슬쩐 않았나 봐 이 시간만 되면 달이 참 밝아 날 위로 해주고 있는 걸까 이젠 잊으라고 그래도 된다고 내게 말하는 듯해 가끔씩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면 괜히 스쳐가는 너 때문에 울컥하지만 그때쯤 더 내게 잘했음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러고보면 지나고보면 항상 있을 때는 몰라 그래 이제 와서 묻지만 넌 어때 이 짧은 노랫말이 닿을지는 모르지만 묻고 싶어 진심 너는 어때 그래 서로 뿐이었던 순간들이 소중했던 걸 느낀 넌 이젠 더 바랄 수 없는 것을 나도 너무 알아 생각하기조차 멀게 느껴지는 너와 나 가끔씩 생각이 달라지는 밤이면 괜히 스쳐가는 너 때문에 울컥하지만 그때쯤 더 내게 잘했음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러고보면 넌 저에게 잘했음 어땠을까 ظ이게 잘했음 저녁까지 demek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